퇴직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청 안에서 교육청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감사위원회에 있는 우리 선배를 찾아가겠죠. 아 예.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훈계를 주문했더라고요. 당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 훈계는 옵니까? 훈계라고 하는 건 그냥 불러다가 타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러지 않아요. 징계 양정표에는 없는 거죠. 모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좀 터무니없이 낮게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아주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시사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전혜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박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카지노 얘기를 해봤습니다. 갑툭튀 카지노 얘기를 좀 해봤었고. 자 2부에서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도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네요.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들을 위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공무원들인데 퇴직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감사를 한다.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별법 사항이 명확히 되어 있어요. 감사위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과 인사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들을 보면 감사위원장은 전직 도의원 출신이고요. 6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4명이 퇴직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제주사회가 관료사회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감사위원회가 있는 특별법상에 있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잠시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임기 3년에 신감사위원을 5명을 위촉을 했는데 4명이 퇴직 공무원이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외였는데 의외에서도 추천할 몫이 두 분이 있는데 거기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정 견제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아까 김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공무원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데 우리 도청 안에서 교육청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감사위원회에 있는 우리 선배를 찾아가겠죠. 네. 이게 어떤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권고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모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좀 터무니없이 낮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 징계의 수준이 어쨌든 징계는 징계 양정표라는 것이 법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제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의아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은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저는 이 감사위원회에서의 징계 권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저는 중징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다수결로 하니까 제 의견이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회의록에는 꼭 남겨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공무원들이 본인이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아무래도 그쪽이랑 뭔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박사님 얘기하시고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시민감사위원회 또 시민감사제도 이런 부분들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공직사회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제의도의회에 대한 견제 그리고 도의회도 도적을 견제하지만 도의회조차도 도민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퇴직 공무원들로 감사위원회 절반이 과반수 이상을 채운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도의회가요.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를 가지고 수차례 정직 토론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요. 그때마다 나온 얘기들이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도의원들이 입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보면 다 퇴직 공무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과연 이 도의회가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긴 합니다만 과연 제의도적에 대한 견제의 의지가 있나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의도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시민들과 그렇게 아주 활발한 의견소통이 되지 않고 소위 말하면 관료사회의 인의 장막에 좀 쌓여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도의원들이. 아니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지 지역구의 현안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료조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료사회의 인의 장벽에 쌓여가지고 진짜 진정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거나 들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도대체 안타까워요. 도대체 제주도의원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나. 박사님 오늘 사자후를 좀 토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도의회에서 전직 공무원 두 분을 추천한 걸 보고 정말 터무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번에 들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은 변호사님이 계신데 저는 감사위원 중에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서류 같은 걸 보고 특히 회계사 같은 분들은 금액적인 것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위원 때는 회계사님이 계셨는데 세무사님이었나?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갖고 참 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수당만 실비 수당만 주기는 하지만 그런 자리 하나씩 나눠주는 이런 느낌을 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서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행정의 운영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도민을 위한 행정이고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건전한 시민적 상식을 가진 제2도민 누구라도 그 행정의 잘자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감사위원회가 오픈되어야만이 그래서 장벽이 문턱이 낮아져야만이 진정한 시민감사 시민의 견제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소심한 반론을 한번 해보자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퇴직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공직과 관련된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가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내부 사정을 잘 알 수가 있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겠느냐 프로세스를 아는 거죠. 네. 그걸 하나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추천된 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잠재적 짬짬이 하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독립성이라는 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가 깊죠. 그런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부 사정에 대해서 용인해 줄 여지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법률과 원칙 그리고 시민적 상식에 의거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과거에 지금 icc 문제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해도 진짜 손방망이 감소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선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것인가. 아니 전문가들 들어갔다면서요.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 전원직 공무원들 들어갔다면서요. 그런데 왜 감사위원회가 이 모양이었습니까. 그래놓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행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죠. 형용 모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네요. 국가대표에 학연 지원에 얽매이지 말라고 히딩커 데려오라고 했더니 학교 선배 또 국가대표 감독으로 추천한 뭐 그런 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독립성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위원장은 손의원 전 도의원이고 원희룡 지사가 퇴임 전에 임명을 하고 나가신 그런 분인데 사실 이분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도 사실 같은 당 소속이었던 도의원을 갖다 전직 도의원을 갖다 추천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가 추천을 하는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구조 자체가 맞는 것이냐 이 질문도 사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인데 문화예술계의 한국문화진흥위원회 거기서도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의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7명이면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지만 그 위원들이 감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면 지금 현재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독립성은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시스템이 뭐냐면 도지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낙점하는 구조가 되어 있던 거예요. 도의회에서 청문을 거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특별법 개정안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직선제 이야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되는 걸 텐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위원장이 맡고 있는 감사위원회라고 하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다. 다만 이제 7년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위원장 인원을 좀 늘리고 그리고 늘어난 인원 중에서 특별하게 시민 추천 또는 시민 추천이라든지 시민사회 추천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선택하거나 감사위원들에 의한 호선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좀 과도기적으로 좀 필요하겠죠.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직으로 한다는 건 저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교육감 선거도 교육감 누구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깜깜이 선거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좀 무용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회까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박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그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정도면 그 정도는 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구조 속에서 도의회에서도 전직 공무원들을 추천을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호선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7명이잖아요. 저는 감사위원들의 규모를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추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조적 보완학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명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법원에서 배시원 제도 하도시. 배시원 제도라고 도입된 게 그런 겁니다. 건전한 시민적 상식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예요. 저는 그런 신뢰를 이 감사의 영역에서 왜 못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 감사 배시원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모색을 한다면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좀 손바망이었다. 독립성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 그릇 한 그릇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감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갖다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아마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전문 필요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실 전문가를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주특별법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규정 중에는 감사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3명은 도의회가 추천,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 이 정도 내용만 있는데 성별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저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가끔 그 시민사회단체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도정예측 요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사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시민사회단체냐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가 연대한 시민사회 연대기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시민사회 휘둘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도의원들의 저는 그 말 자체가 시민의 권력 그리고 도민사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감사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분의 공통된 인식 지금의 이 구성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이 아니라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만약에 선출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까 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이번에 원래 내년에 정기감사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1년 당겨서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던 것이 아니 그럼 이전 감사회사들은 왜 이런 것들을 못 잡아냈느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ICC가 갖고 있는 조직의 관행처럼 굳어진 비리구조 그런 부분들을 관행이라는 말이 그 이전에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고 한다면 부조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조치하거나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관행 아닌 관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뭐 지금 새로운 ICC 대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물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의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 조직을 장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감사위원들은 서류를 보면서 오후에 회의를 하는 형태로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보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사실 ICC의 인사위원을 얼마 전까지 했었거든요. 몇 년 정도 했었는데 그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될 만한 것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후에 언론에서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꼭 이것이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잘못했다라고 볼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의 시스템상으로는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잘 하려고 해도 페이퍼상으로는 문제를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인사 보고서 같은 것도 사실은 내부인들끼리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CC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도 결과적으로는 내부 고발 형태로 해서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나갔고 언론에서 또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정기감사 1년 당겨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감사에서는 또 발견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감사기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이거잖아요. 아까 감사기법을 잘 알고 행정도 잘 알고 프로세스를 잘하는 사람들분들이 구성된 감사위원회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를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제도가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저 둘 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관련해서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숨길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머리를 맞아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렇게 언론에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그 기존의 감사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복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마치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감사위원회가 그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위원회가 한 번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사위원회는 그럼 어디서 감사해야 돼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의 견제는 도의에서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걸 보면 그동안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민적 바람, 시민사회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는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두 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만큼 더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에 맞게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오랜 시간 얘기는 해왔습니다만 변중만 올렸지 제대로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시스템상 그 부분도 도민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사람과 제도 둘 다 문제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는 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도민사회에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리고 끝낼게요. 이번에 드림타워 카지노 문제 또 불거졌죠. 예전에 영양평가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mbc에서 단독 보도했던 부분 조작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훈계를 주문했더라고요. 당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 훈계는 옵니까 훈계 훈계라고 하는 건 그냥 불러다가 타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러지 않아요. 징계 양정표에는 없는 거죠. 그래요? 네. 징계가 아니네요 그러면. 징계라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훈계가 공무원에게 그렇게 어떤 일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해서는 도민사회에서 그렇게 뜨거운 이슈가 됐었고 찬반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업무 영양평가 업무 자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던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했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솜방망이. 솜방망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뭔가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아주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을 권한만 행사하고 지금 제주대 관료사회가 그에 따른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도위에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관료사회의 인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도민의 목소리를 좀 안 듣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무리는 끝났는데 제가 이거 훈계가 진짜 뭔지 몰라서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봤습니다. 어떤 조치길래요. 말도 안 되죠. 좀 잘하세요. 이게 훈계죠. 아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훈계. 네. 훈계했다. 그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똑바로 해 그거.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사전망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두 분과 얘기하면 정말 시간이 금방 가는데 강전혜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나와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